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위력적이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파워풀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37대 11이 아니고 37대 11이 아니고 19대 29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6석이 아니고 18석입니다. 18석.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18석. 그게 지금 이제 종로 중 이게 여러분들 보라색으로 해놓은 보라색으로 해놓은 데가 다 당락이 바뀐 곳입니다. 그게 민주당의 당선을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사전투표가 조작된 걸 찾아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달을 계산을 해보니까 18석이 바뀐 겁니다. 어제에 비해서 좀 수정해야 될 것은 두 군데가 더 더해진 겁니다. 동대문갑 그리고 강북을 16석 더하기 2석 18석. 18석이 당선자가 낙선자로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 18석을 어떻게 찾아낸느냐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그리고 국힘당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직한 숫자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는 관외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고 관외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두 번째는 제외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그리고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그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 조작에서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위조투표를 얼마나 만드는 거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한 표가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공짜표가 더해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진 거죠. 부풀려 가지고 표를 더해 준 겁니다. 만 표에서 만 오천 표 정도를.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후보가 열여덟 명이 나온 겁니다. 종로의 곽상은, 중성동구갑의 전현희, 준성동원의 박성준, 광진갑의 이정은, 광진일의 고민정, 동대문갑의 안규백, 동대문의배 장정태, 강북을의 한민수, 도봉을의 오기영, 서대문갑의 김동아, 양천갑의 황희, 강서울의 진성준, 구로갑의 이인영, 영등풀의 김민석, 동작갑의 김명기, 송파병의 나민수, 강동갑의 진선미, 강동울의 이해식. 이게 당락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16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제야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두 명이 빠졌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가 제가 검토를 해보고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로 신분이 바뀐 국민의힘 후보들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확정된 국민의힘 후보 11명에다가 이 사람 18명을 더하면 29명입니다. 그럼 49개 선거국에서 37대 11이 아니고 19대 29가 되는 겁니다. 19대 29. 19대 29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발표하도 국힘당의 낙선자들은 찍소리 안 할 겁니다. 찍소리 안 하겠지만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오염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7대 11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게 4월 19일 총선이 아니고 4월 10일 총선입니다. 추정치는 19대 29입니다. 19대 29인데 어제 발표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분들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이거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송파병에서 남인순과 김근식이 대결했고 김근식은 15,181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8.36%포인트 부풀린 다음에 18,461표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3장당 한 장꼴로 남인순 후보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15,181표로 승리한 국민의힘의 김근식을 낙선시키고 그리고 패배자인 남인순을 3,286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김근식은 54대 43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8,461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에게 투입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57대 41 남인순 57% 김근식 41%로 조작을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다. 다른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한 점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어제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6번 동작갑 광진을 중구 성동구갑 광진갑 도봉울도 똑같은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 다 9,000표로 승리한 후보를 6,874표로 여러분들 패배한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하신 것처럼 통계적 처리 방법인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한 자릿수까지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그 통계적 처리 방법은 범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최소 몇 표 최대 몇 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방법은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그대로 찾아냈기 때문에 정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끝자리 한 자리까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모니터하고 있으면 야 저 친구들 진짜 다 알아냈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자릿수까지 다 맞춘 겁니다. 한 자릿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집어넣어 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오늘 변경은 지금 하는 11등부터입니다. 11등부터 새로 추가된 사람이 동대문갑에 안규백과 김영우가 대결한 선거에서 어제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포함됐습니다. 김영우 국민의힘 후보는 3811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8.06% 다음에 부풀린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지 12,410표를 확보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이 와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는 세 사람당 한 표꼴로 위조 사전투표지가 더블당의 안규백 후보한테 더해지도록 더해준 겁니다. 그 표수가 전부 12,410표입니다. 12,410표가 더해지면서 국민의힘의 김영우 후보는 3811표 차이로 승리했음 더 불구하고 위조 사전투표지 12,410표 때문에 8,601표로 패배하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49대 46으로 국민의힘 김영우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2,410표의 위조 투표지가 안규백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지면서 사전투표 득표율은 58대 38로 58이 이름들 안규백 더블당 후보입니다. 58대 38로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승부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포함되지 않았던 14번 동대문갑이 포함됐다는 걸 보시고 또 한 지역이 더 포함됐습니다. 이게 18번 강북을입니다. 강북을에는 한민수 더블당 후보하고 박진웅 박진웅 여러분들 박진웅인가 박진웅인가 후보가 대결했는데 박진웅 후보가 345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위조 사전투표지 9,979표가 강북을에 한민수 후보가 투입되면서 한민수 후보가 9,634표 차이로 승리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달리 지금 말씀드렸던 14번 동대문갑하고 그다음에 17번 강북을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4월 10일 총선에서 37대 11 더블당 37석 국민의힘 11석이라고 발표했는데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된 것을 여러분들 찾아내 가지고 그 조작 규칙이 사전투표수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대해주는 방식을 그 조작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구하는 겁니다. 더블업주당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찾아낸 진짜 더블업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 당락이 어떻게 여러분들 뒤바뀌게 됐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더블업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바탕을 두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더블업주당 19석 국민의힘 29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성부가 조작이 된 겁니다. 37대 10이 19대 29로 여러분들 변화하게 된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포함된 어제 포함되지 않았던 한 분 동대문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대문어리 강북어리고 동대문 갑이죠. 동대문 갑입니다. 동대문 갑. 보시게 되면 이 동대문 갑입니다. 동대문 갑.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동대문 갑에서는 더블업주당 한민수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표를 9,979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 수는 2만 9,936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전투표자 수하고 가짜 사전투표를 합쳐가지고 3만 9,915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진 겁니다. 얼마만큼 위조 사전투표자 수 9,979표만큼 그럼 9,979표를 어떻게 집어넣어줬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 사전투표지 수를 처음에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더해주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겠죠. 세 장당 한 장. 세 장당 한 장을 이름 투입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사전투표 용지를 진짜로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가 더해지도록 그렇게 작업을 가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 사전투표당 그러니까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이 국민의 힘은 마이너스 12.5% 더블당은 플러스 12.5% 25% 더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의 25%만큼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부를 박진웅이 아니고 박진웅이네요. 박진웅 국힘당 후보가 349표짜리로 승리한 선거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997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634표짜리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조작을 했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7.78% 부풀리는 거죠. 실제 사전투표율은 23.35% 발표 사전투표율은 31.13% 사전투표율을 원래는 45%인데 더불당의 한민수 후보가 59%로 뻥튀기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2%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표를 사전투표를 집어넣어 보니까 뚱뚱한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10%,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인대 동기준입니다. 4%를 10%로 2%를 12%로 0%를 13%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고등수학도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율하고 당일투표율 격차가 10% 넘어가게 되면 그냥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특정후보가 그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같은 어머니 입단 모집단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뭡니까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여러분들 완전히 노출되게 된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워낙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아주 딱치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속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분의 1이 가짜고 3분의 1이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한 후보 함께 전부를 다 이렇게 쏟아주는 전략을 했구나. 그걸 찾아낸 다음에 역대 선거를 다 추적해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 부정선거를 막지는 못했지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전산 조작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거가 아주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만의 여러분들 올해 1월 달에 총통선거하고 입법의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다시피 아주 선거가 간단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관외투표 관내투표 거소선동투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런 최종적인 결과물이 뭔 거 아니고 덕표수라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 조작을 해온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저보다도 훨씬 실용적인 사람일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학술적이거나 학문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조작하기가 뭡니까 표수가 홍길동을 200분 만들고 인격증이 150병 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조작한 숫자가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그 홈페이지를 분석해 가지고 학술적으로 조작을 찾아낼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뭐 안심 안 했겠습니까 닥치고 두 장당 한 장을 도덕질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걸 150명 170명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수만큼 부풀려 가지고 그것을 집어넣구나 이런 부분이 밝혀지게 되고 그렇게 집어넣고 난 마지막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훔친 데는 당한 데는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오고 똑같은 숫자만큼 표를 집어넣는 데는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대단히 중요한 이 방송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탄압이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마치고 나서 방송을 좀 잘라서 내면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은 쇼츠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올리면 좋은데 내가 여력이 안 되니까 쇼츠를 만들 시간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열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쇼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다들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사실과 실상을 밝히는 일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방관하지 마시고 진짜 죽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내두면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갈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라 골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방치하면 그냥 그냥 완전히 가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오는 방송에 쇼츠가 좀 많이 만들어졌어도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인력을 고용할 그런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 떠나시도록 그렇게 가입 안 합니다. 서울에 얼마를 여러분들 집어넣냐 64만 표 정도로 추정됩니다. 서울에 48개 선거구에 64만 표가 여러분 가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추정됩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블당 후보한테 64만 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다 나왔는데 내일 차익값을 구해가지고 이게 이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거는 확정된 수치입니다. 이게 이거는 확정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득표에서 더블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가 대부분 부풀려져 있는 걸 찾아 냅니다. 그리고 부풀리는데 사용한 조작 규칙도 찾아낸 거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진짜 더블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복원한 것이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블음주당의 종로구에서 선거관리비는 44,713표를 사전투표로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는 몇 표인가 하니까 33,302표만 받았던 겁니다. 국힘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블음주당 후보가 종로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33,302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를 투입해가지고 44,713표를 받은 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왜 발각이 됐느냐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차단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중성동구 갑에서는 더블음주당 후보가 65,204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을 해보니 거기에 위조투표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가. 그래서 그 위조투표를 어떻게 집어넣나 보니까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조작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 더블음주당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내서 보니까 65,204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5만 2,222표밖에 안 받았는데 거기다 위조투표를 만 표 이상 집어넣어가지고 65,204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나오고 내일 차익값을 구해가지고 전체 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종로구부터 동대문구까지 좌측에서 우측을 빼게 되면 국민의힘은 제로고 조작 안 했으니까 더블음주당은 플러스 만 표 내외가 쭉 나올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 하게 되면 총득표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에 서울에서 더블음주당이 51.53%를 득표했고 국힘이 45.67%를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블음주당의 여러분들 득표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마 사전투표 득표율일 겁니다. 총선 사전투표율 총선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국힘이 51대 더블당이 45%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사전투표가 왔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이게 이제 원래 국힘이 51%를 받고 더블당의 45.44%를 받은 것을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이번 선거를 보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 4월 10일 서울 사전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율 이 보시게 되면 일단 위만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음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율 6.09% 올린 겁니다. 국힘당은 5.74% 내린 겁니다.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6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64만 표 정도 여기 보시면 64만 2410표인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이제 아마 잘못 투입된 투표제 항목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을 겁니다. 한 6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고 6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이름 전부를 다 나중에 딱 구하게 되면 마지막에 나온 것이 서울시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위조사전투표지 숫자가 64만 표 정도가 더해진 겁니다. 전국의 약 280만 표 가운데 640만 표가 더해진 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오늘 자료를 보낸 제야 전문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64만 2524표 가짜 투표제 투입 실제 조작 표수로 보입니다. 이만큼 집어넣은 겁니다. 서울의 48개 선거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더해주는 겁니다. 숫자를 일단 더해주고 전산조작을 해야 더블당 후보안대 그게 64만 2524표인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잘못 투입 투표지 포함되어 빼야 되는 투표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당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나 선관이 발표되지 않으라 같은 겁니다. 이게 추정치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진짜 득표율입니다. 사전투표의 진짜 득표율 위에 선관위 발표는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인 겁니다. 여기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가짜 사전투표자 득표수입니다. 밑에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국힘은 변함이 없죠. 이렇게 표를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지만 아주 고된 작업을 가지고 나온 수치인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서울에는 선거인 수가 831만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831만 21명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신 분 사전투표자 수가 여기는 이제 무효표도 포함이 됩니다. 271만 1316표입니다. 이 선거인 수에서 사전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전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율 32.63%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이 돼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야 될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선거인 수도 포함되어 있고 사전투표가 포함되어 있고 사전투표를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게 여러분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짜 투표율을 얼마를 집어넣냐 6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64만 표가 사전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23.70%입니다. 사전투표 271만 표에서 가짜표 위조투표지 64만 표 차지하는 비중이 23.70%입니다. 그럼 실제 사전투표자도 얼마냐 발표에서 가짜표를 빼게 되면 206만 8,793표가 실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206만이 831만에 차지하는 비중이 24.90%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24.90%가 사전투표소에 왔는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32.63%가 왔다고 뻥을 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인 수의 100명 가운데 선거인 수에 등재된 벽면의 투표자 가운데서 25명 정도가 여러분들 서울에서 사전투표소에 왔는데 그거를 선거안이가 32.63%가 왔다고 이런 발표하고 그 차액만큼 7.73%만큼 뭘 만드는 거 아냐 선거인 수의 7.73%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그것이 여러분들 몇 평가하니까 64만 2,524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이번 서울에서는 64만 표 정도를 더블당 후보에게 공짜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방법은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투표지를 일단 전산적으로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지는 방식으로 썼고 다음에 실물을 투입했겠죠.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블업 민주당 후보에 사전 투표 득표수 자료를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그래서 이런 64만 표를 계산해낼 수 있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투표소에 온 사람들은 얼마냐 206만 명인 겁니다. 선거관리가 몇 만을 발표했냐 271만 명을 발표한 겁니다. 얼마를 부풀었냐 64만 명을 부풀린 겁니다. 그럼 실제로 투표소에 온 206만 명은 선거인수 기준으로서 몇 프로나 사전투표율이 몇 프로나 진짜 사전투표율이 24.90% 진짜 사전투표율이 24.90%인데 32.63% 부풀린 겁니다. 7.73%만큼 부풀려가지고 위조투표지 64만 표를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서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좋은 전체 전모를 여러분들 7.73%를 사전투표율 부풀리게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64만 표를 투입한 것 같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공짜표를 그냥 더해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선과 낙선을 바꾸기 위해서도 사전투표를 조작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비용 공을 보존받기 위해가지고 선거구마다 일정 퍼센트를 넘어서게 되면 모든 선거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 골고루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서울 강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을 왜 조작하냐 선거비용 보존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는 조작해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데 조작하거든 전국을 전부 다 조작을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강남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강남에 세 군데를 한 번 여러분들 일단 뽑아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강남을에서는 14,077표를 투입했고 강남 병에서는 15,068표를 투입했고 서초을에서는 12,433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 표 이상 투입해도 승부를 바꿀 수 없는 것은 당일 투표에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강남을에서 박수민 국힘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64%를 획득했고 호동진 강남병 후보는 72%를 획득했고 조은희 스졸 후보는 73%를 획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아무리 사전 투표를 조작하더라도 승부를 뒤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서울 같은 경우는 무자비한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나경훈 후보 동작을 해는 60%를 받았고 그다음에 송파 어린가 배현진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63%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무슨 뭐 그렇게 많이 받으면 그러면 사전 투표를 조작을 뭐 뭐 한 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조작을 많이 했거든요. 사전 투표율을 8.37% 7.34% 8.06% 조작했지만 국힘 후보가 35,046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2만 970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줄일 수는 있었지만 당락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다 여러분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강남을을 한번 보시죠. 강남을 1만4천표 투입 안 되는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강남을 그래프입니다. 차이집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죠.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집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을 구해본 겁니다. 이 개포 1동 플러스 14% 개포 2동 플러스 11% 개포 4동 플러스 18%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하면 그래프가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중앙선거 관련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다 보실 수 있는 자료가 왼쪽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름 한번 보시죠. 이 노란색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청회 후보 노란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청회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7359표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365표 조작 개포1동 관내 사전투표 1734표 조작 개포2동 관내 사전투표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441표 조작 이 노란색이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국힘당 후보는 뭐냐 조작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하고 가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전부 다 더불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다 가짜로 반표 한 겁니다. 그게 다 덜통이 난 거예요. 이러면 다 가짜로 다 발표한 겁니다. 개포1동 개포2동 개포3동 다 가짠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다 가짠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선거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가짜 표를 뭡니까 더불당 후보 함께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도 몇 백표 국외 부재다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 그럼 몇 표를 집어넣냐 총 여기 나오네요 14,07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강남 병에서 강남 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가 여러분들 투입해 준 위조 투표지수가 14,077표인 거나 14,077표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 3,70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709표를 어마어마한 거 3,7009표가 여러분 무슨 3,7009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3,709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강청해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7,359표인데 그 안에 가짜가 3,709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얼마냐 7,359표 빼기 3,709표 이 꼴은 얼마나 이런 도둑질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강청해 후보의 가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 7,359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집어넣어 준 위조 투표지가 3,709표고 가짜에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빼면 3,650표가 진짜인 겁니다. 강청해 후보가 우편투표를 3,650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3,709표에 위조 투표지를 대가지고 7,359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사기를 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청해 후보가 여러분들 강남 어디입니까 강남 강남구 어뢰서 3,650표를 받았는데 우편투표를 거기다 3,709표를 더해가지고 7,359표를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뻥을 친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을 뭡니까 개가 아니고 돼지 그냥 가제품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국외부재자 투표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남 강남 뭐죠 강남 우리 더불 민주당의 강청해 후보에 국외부재자 투표가 365표를 받으셨다고 발표하셨다. 365표 365표 365표인데 그 가운데 가짜표가 몇 표인 거 아니까 365표의 가짜표가 243표를 하면 뭡니까 122표를 받은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국외 제외동포가 122표를 던졌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가짜표를 243표를 집어넣어가지고 365표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공방사는 무슨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위조 투표를 어떻게 다 구했습니까 여러분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조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위조를 합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지금 보라색 줄 지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무효표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조작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머리가 뭡니까 좋으신 분인 거 하니까 그 표 가운데 일부가 전부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왜 선거인수에는 후보의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원했던 관계없이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참가할수록 통행세를 거두가 고스란히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그걸 한동훈 씨도 하고 여러분 윤 대통령도 하고 국민의힘이 다 한 겁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보천치들하고 그런 바보천치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더블 민주당 후보의 이름들 선관위 발표 가짜 국외 부재다투표 득표수가 365표인데 여기 가짜가 위조가 243표인데 243표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선거인수 973표에 4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선거인수의 4분의 1이 여러분 가짜인 겁니다. 왜 4분의 1이냐 3표당 한 표를 훔쳤기 때문에 3 플러스 1이 4입니다. 3 플러스 1이 4니까 4분의 3은 진짜고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더블당 후보의 강청해 후보 가운데 4분의 1 있고 여기 973의 4분의 1이 뭐죠 243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973표의 4분의 3이 진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선거인수의 무조건 서울은 뭡니까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더블당 후보가 공짜로 꿀꺽 삼킨 위조 투표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야 전문가 도움받을 거 없이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 중앙선관님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엑셀 좀 명하신 분은 자기 지역구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선거인수 가운데 더블당 후보의 거소선상은 조작 안 하시니까 거소선상 빼고 모든 여러분들 관외사전 국외부제도 여러분들 이 말이 됩니까 보시면 이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도둑질을 해마나 많이 했으면 아니 국외 부재자 투표를 더블 민주당의 강청이 후보가 122표를 받았는데 위조 투표제를 선관위가 243표나 더해가지고 365표로 발표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2표를 받았는데 가짜표를 243표를 더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가짜표를 이룬 122표를 진짜표를 122표를 받았는데 243표를 가짜표를 더해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중앙승관련에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개표 1동 개포 2동 개포 3동 1은 본동 1은 1동 수수동 세곡동 개포 3동 전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여기에 강청이 후보에 당일투표는 뭐 그렇게 손을 많이 안 댔으니까 당일투표는 정직하다고 치고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가짜표를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뚱뚱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게 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14,077표를 투입했고 그걸 위해 사전투표를 8.37%를 부풀렸고 원래 국힘당호구가 여기 불렀습니다. 35,046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가짜표를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줘가지고 2만 970표를 승리한 걸 그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부를 보시게 되면 원래 박수민 더불당 여러분들 국힘당 후보가 35,046표짜리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7만 1천표 강청이 후보 3만 6천표 전국을 다 골고루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 보존비용을 세금으로 다 받으려면 몇 프로 이상 득표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31% 받은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48%를 뻥튀기해 준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4% 조작을 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요지는 강남까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마 선거 선거 비용을 교부받으려면 해당 선거구의 몇 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알뜰하게 빼먹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뭐 그냥 숫자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사람은 이제 당장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심각하지 않는 거죠. 보시게 되면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더불당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후보가 이번에 3선 고지를 넘어선 전재수 후보입니다. 부산 북구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17대 1로 여러분 이긴 겁니다. 이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3선에 성공한 북구갑을 제외한 나머지 17군데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17석을 당설했는데 북구갑 사수 이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재수 후보와 서병수 후보 서병수 후보는 부산시장도 연기하셨죠. 이 자료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서 상당부분이 조작이 됐다고 누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투표 4733표 국외부재다투표 국외부재다투표 104표 국호 1동 관내사전투표 1637표 이게 다 조작이 돼 있는 겁니다. 조작이 돼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되는 거죠.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 그래프 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게 사전 빼기 당일 여러분들 그래프 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자료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그냥 그래프만 딱 그려보면 이게 조작이 됐구나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포 1동의 차이 값 사전 빼기 당일 전재수 후보 0수 마이너스 1 이건 괜찮습니다. 9포 2동 플러스 10 마이너스 9 9포 3동 플러스 10 마이너스 9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돼 있는 거 이렇게 사전 투표 득표 100이 당일 투표 득표 클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제외 동포들이 이런 시간을 내서 투표하는 제외 국외 부재자 투표는 그냥 노다지 노다지 플러스 30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얼마나 조작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 자료거든요.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4733표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104표 조작 국보 1동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1637표 조작 국보 1동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2574 조작 몇 표를 조작했냐. 관외사전투표에 1295표를 선관위가 더해줬고 그다음에 관내사전투표에서는 529표를 더해줬고 국보 2동 관외사전투표는 736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 4733표에 1295표가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1295표가 어떻게 계산됐냐. 가만히 있어보죠. 이거는 7772표 아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이 왜 안 됐냐 궁금했더만은 여기는 부산은 조작가에 확 났네요. 이 6이죠. 사전투표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조작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7772표 7772표 나누기 6을 해야겠네요. 7772표 나누기 6. 1295표가 되네요. 여러분 4733표 안에 위조투표에 1295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1259표는 어디서 나왔냐. 선거인수 7772표의 6분의 1입니다. 사전투표당에 5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가 한 장씩 더블당 전제수업과 함께 더해진 겁니다. 6분의 1이 가짜 6분의 5가 진짜인 겁니다. 그러면 4733표 가운데 1295표가 여러분들 가짜면은 3438표가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수 후보가 우편투표에서 받은 진짜 득표수는 3438표인데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1295표를 더해가지고 4733표를 받았다고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좀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전체 609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관위가 집어넣은 위조투표지가 6095표입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직접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던진 표가 3476표입니다. 진짜하고 가짜를 합치게 되면 발표가 나온 겁니다. 5명이 투표할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부산에서는 아주 정도가 낮았습니다. 서울은 세 사람이 할 때마다 한 장을 훔쳤고 부산은 다섯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훔친 거죠. 조작 정도가 굉장히 낮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낮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정도 했으면 그래도 몇 달이 뭐 건질 수가 있었을 건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재수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이걸 57%로 부풀려준 겁니다. 6095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성부가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재수 후보가 패배한 선거였으면 1394표로 그거를 6095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재수 후보가 승리한 후보로 탈바꿈을 시킨 겁니다. 원래는 서병수 후보가 38000표 전재수 후보가 37000표로 넣어가지고 1394표짜리로 승리한 선거였죠. 그걸 전재수 후보한테 6095표 위조투표를 투입해가지고 4698표짜리로 승리한 선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선거를 놓고 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참 나라가 걱정이 되죠.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를 사전투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 그래프가 억수로 큽니다. 2%가 10%가 되고 1%가 10%가 되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7%가 되고 플러스 4%가 플러스 12%가 되고 표를 더해 줬으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더 여러분들 희한한 거죠.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 5장당 1장 공짜로 집어넣은 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홀쭉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부산에서 한석을 더불당이 얻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선거갈리비원회가 위조 투표진은 6,095표를 투입했고 그걸 조성하기 위해 사전투표진은 실제보다 5.0%를 부풀려서 발표했고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죠. 원래 성리한 후보는 서병수 후보가 1,394표로 이겼는데 전재수 후보가 4,698표로 이긴 것으로 승부를 조작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시죠. 진보당 이 진보당은 여러분들 후보 단일화가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석을 빼앗겼는데 국힘당이 후보 단일화 했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상은 후보하고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이런 맞붙었습니다. 진보당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된 다음에 진보당 쪽으로 표가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 거 하니까 당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은 다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편은 우리 편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시의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 때문에 선거 막판에 더불당 후보가 출마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인가 후보한테 표를 밀어주죠. 그게 이제 한번 방송을 제가 내보냈지 않습니까 당명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편이냐 이야기죠. 이제 이때는 진보당이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진보당이 이제 세 명이 입성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윤종호 후보인거지 울산 분구에서 지역구 유일한 진보당 두 자리는 비례대표고 한 자리는 지역구인데 아마 진보당이 유일한 후보 모양입니다. 이분도 다 조작해서 당선된 거 한 번 보시죠. 이게 이제 선관위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자료에서 이 자료를 보면 멀쩡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복잡한 수치처럼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여기서 찾아낸 규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4671표 국외부재자 투표 76표 능소일동 관내 사전투표 2347표 이게 다 이름들 손을 댄 겁니다.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수치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차이집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투표 투표를 구하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은 전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 뭘 이야기합니까 표를 빼앗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진보당 보시면 전체가 풀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그러니까 선거는 마지막에는 숫자를 만져야 됩니다. 숫자를 만지지 않고 선거 조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발각이 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선거는 마지막에는 숫자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 투표를 투입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마지막 숫자가 더 많은 사람을 이기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그냥 차익과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대로 이러면 조작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의 관외사전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사전 관내사전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러면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12957표를 집어넣고 진보당 윤종호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4671표 가운데 위조 투표제가 2353표고 국외 부재자 부표 76표 가운데 위조 투표제가 50표인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쑤셔 넣었는지 아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가 76표인데 그중에 위조 투표제가 10표입니다. 진짜 투표제가 26표입니다. 인간들 정말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종호 진보당 후보가 국외 부재자 투표를 76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그중에 50표가 가짜인 겁니다.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50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26표가 자기표인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4671표 가운데 2353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승리하도록 선거관이가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보당 윤종호 후보의 관외사전투표의 진짜 관외사전투표 득표수가 2318표입니다. 가짜표가 2353표고 우편투표 하시는 분들이 2318표를 진짜로 받았는데 가짜표를 2353표를 대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4671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정말 망할 놈들이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2353표가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는 이제 네 장당 한 장을 훔쳤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9413표에 5분의 2이 아마 2353표입니다. 계산해보죠. 9413표에 5분의 1 가만히 보시죠. 9413 나누기 1880표 이건 잘 안 맞네요. 어떻든 이렇게 여러분들 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윤종호 울산 북구의 정의당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7.36%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윤종호 후보한테 12957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077표 차로 패배를 했는데 14033표 차로 승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하게 조작합니다. 세 장당 한 장. 여기 보시죠. 이게 세 장당 한 장. 이게 좀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고 여기 보시죠. 정확하게 나오네요. 9413 세 표의 4분의 1이 2,353표입니다. 정확한 규칙이 들어가서 맞은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조작을 12957표를 집어넣고 집어넣는 방법은 세 사람이 투표할 때마다 한 장씩 위더투표지를 투입한 거죠. 진짜 사전투표자성 3만 8,872명 이거는 사전투표자가 50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3만 8,872표를 정직하게 선관위가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2957표에 가짜표를 더해가지고 5만 1천표를 발표한 겁니다. 이 성부를 이렇게 조작한 거죠. 실제로는 박대동 후보가 가만히 계시 보시죠. 김당의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수치가 안 맞네요.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5만 표가 이쪽을 가야 보시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나 보시게 되면 48%를 윤종 후보를 61%로 만들어줬네. 아 이거 이해가 되냐 예 그만 계시 보세요. 이게 음 맞네요. 예 박대 그만 계시 보세요. 이게 약간 발표가 순서를 잘못한 것 같네요. 이게 여러분들 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상 더블당이 왼쪽에 있으니까 아마 제야전문가가 이걸 하면서 조금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5만 229표가 박대동 윤종호가 4만 9151표가 돼야 됩니다. 아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네. 이 순서는 맞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항상 더블당 자리니까 48%를 61%로 올려줬네. 이름대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구하면 어떻든 간에 울산 북구에서도 12957표에 위조투표제가 투입됐다. 위조투표제 전부는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윤종호 진보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늘 방송 내용은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조작을 했고 이제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오늘 사용한 그런 방법은 마지막 한자리수까지 다 맞추는 그런 방법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규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통계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특히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정말 앞구는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이번 서울지역에서 국힘당이 서울지역에서 국힘당이 37대 11로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을 오늘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약 64만 표 정도를 투입한 64만 표가 투입됐고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24.90%가 선거에 참여했는데 32.63%로 부풀려가지고 발표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7.73%만큼 위조 사전투표진을 만들어서 더블당 후보 함께 밀어준 거죠. 그 표수가 64만 표 정도가 된다. 그 내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사전투표율의 7.73%만큼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64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걸로 보인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선거가 서울에는 선거관리비는 37대 11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9대 29 국힘이 29석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쪽에서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숫자를 만졌으니까 숫자를 만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그냥 조작한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작한 게 나왔을 뿐만 아니고 그냥 어디서 얼마나 표를 집어넣는 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창피한 일인 거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다른 건 그냥 숨길 수가 있죠. 다른 건 그냥 숨길 수가 있는데 그냥 표를 몇 표를 집어넣은 지가 다 이렇게 빨강이 된 겁니다. 우편 투표에서 몇 표 집어넣고 더블당 후보한테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몇 표 집어넣고 관내 사전 투표에서 몇 표 집어넣은 다 나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여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64만 표 집어넣은 게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종로구 에선 더블 민주당 에 44,713 표를 받았다고 이렇게 사전 투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33,302 표밖에 못 받은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시감 여러분들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떠들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지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당락이 바뀐 18명 다 정리가 돼가지고 너무나 친절하게 몇 표 몇 표 집어넣었는지 사전 투표를 몇 프로 이런 뻥튀기 했는지 원래 조작 안 됐으면 몇 표로 국힘당 후보가 이겼는지 조작 해서 더블 당 함께 몇 표 차이로 패배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6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포함되지 않았던 동대문가까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16번부터 17번까지 도합 여러분들 18명 정도가 포함이 된 거죠 어제 포함이 됐지 않았던 강북을까지 지금 와가지고 선거부정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양심불량인 거고 나라 앞날을 위해서 정말 걱정인 거지 18석을 훔친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이렇게 다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 내일도 방송을 선거방송 주제가 또 계속되지만 오늘 이 정도 선거문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사 문제를 벗어나가지고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언급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 주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멘트 하나 하고 광고 멘트 하나 하고 김덕영 감독이 다큐 건국전쟁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이 건국전쟁과 관련해서 책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건국전쟁에 못다한 이야기들 담은 책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